오징어 볶음 뭐 하려고? 오징어 볶음 아니 진채 진채가 오징어여 절반만해요 밥만 한다고? 이런거 진짜 안먹은지 오래됐는데요 도시락 안싸니까 어릴때는 도시락 반찬으로 많이 먹었지 지금도 다 도시락이지 숟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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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간장 좀 넣고 물 조금 붓고 한 세 숟가락 소금 양념 양념 육회 양념 손 탕후루 양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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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이 다 되어있어. 술안주로도 그냥 먹잖아. 간단하네. 그래가지고 그냥 기름도 안 넣고 계속 볶아? 안 볶아. 이제 다 됐어. 이거 끓는 데다. 이게 다 됐지. 깨 뿌리면 이제 다 된대. 깨 뿌리면 이제 다 된대. 진미채를 한번 먹어볼까? 맛있겠는데?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. 옛날에 진짜 도시락 반찬으로 많이 싸갔는데요. 물엿에 안 들어가도 맛있는데? 물엿에 안 들어가도 맛있는데? 물엿에 들어가면 설탕하고, 여시락을 넣지 않을까? 음. 고고고. 고마chs! 점심적인 정시ications 조금만لا 두다. 고고고세요. 고고고 zwei, 고향 그리고 ticketedes. 고객님 배이었다던데요? 감사합니다.